이번 시간에는 Macintosh 컴퓨터에 PHP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PHP를 Mac에서 돌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Mac을 쓰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Macintosh에 PHP, Apache, MySQL을 설치해서 거기서 실습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 Mac에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비트남의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MAMP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긴 M자로 생긴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MAMPStack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Mac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Apache, MySQL, PHP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Mac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ache, MySQL, PHP라는 뜻이겠죠. 이걸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시작을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Open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바로 비트나미를 설치하는 인스톨러입니다. Next를 누르면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제할 거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선택을 하시면 되죠. 제 밑에 있는 PHP, MyAdmin은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것은 이 선택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Next 그리고 여기서 비트나미를 설치하는 경로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경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Next를 누르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설치할 비트나미에서 Apache, MySQL, PHP 이렇게 설치할 건데요. MySQL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MySQL은 독자적인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MySQL을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즉,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입니다. 저는 1, 6개를 했고 여러분들도 실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 6개를 하는 게 좋지만 꼭 그러셔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비트나미에 대한 설치가 다 끝난 거고요. 여기서 피니쉬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 127.0.0.1 그리고 8080이라고 이렇게 URL에 입력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IP지만 그리고 비트나미라고 이렇게 뜨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비트나미를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화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면은 비트나미라고 적혀있는 이 화면 정확하게는 여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설치했을 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건 정확히는 IP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이 도메인에 아니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서 그 컴퓨터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요청을 한 결과 서버가 보내준 결과가 바로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죠. 이런 개념적인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웹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누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웹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이 사용자가 요청한 이 파일 요청한 페이지 즉 여기 있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홈페이지 지금 보고 계신 이겁니다. 이걸 요청하면 이것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습니다. 파일을 그 파일의 이름이 index.html이에요. 자 왜 이런 이름의 파일을 찾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그 파일을 읽어서 다시 웹브라우저에게 쏴주는 거죠. 자 그때 여기 있는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은 html 코드고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에게 html 코드를 쏴주는 겁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index.html이라고 하는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그 파일에 적혀있는 대로 화면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index.html하고 엔터를 치는 것과 이게 없는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면 암시적으로 여러분이 요청한 내용이 암시적으로 index.html이 있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주소를 없이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보여주고 없다면 에러를 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dex.html 대신에 index.html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not found 즉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이 어디에 있고 또 내용은 어떤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걸 확인해보시면 서버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이 화면에서 Open Application Folder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 비트나미를 설치했을 때 여러분의 아파치 마이애스쿨의 php가 설치된 이 경로를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비트나미를 설치한 경로가 경로이고요. 이 경로에서 Apache2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htdoc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파일이 이 파일이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index2.html로 여러분이 요청하는 브라우저가 요청하는 내용을 바꿨다면 지금은 not found가 뜨죠.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리네임을 해서 index2.html을 하게 되면 요거를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경로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경로가 여기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한 그 주소에 해당되는 경로라는 것이죠. 그럼 내용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있는 index2.html 파일을 제가 한번 바꿔볼 건데요.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에디터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 텍스트 에디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열었고요. 자, 오픈해서 오픈 자, 그럼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anpstack apache2 그리고 htdoc로 들어간 다음에 index2.html을 선택하고 밑에 ignore rich text commands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제합니다. 저걸 체크를 해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오픈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의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에 있는 내용에서 자, 바디 밑에다가 제가 egoing란 텍스트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비트나미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리프레쉬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란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파일 있죠?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 어떤 서버로 접속해서 index2.html 이라는 파일을 현재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은 컴퓨터는 제일 먼저 서버를 실행시키고 그 서버는 사실 계속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그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그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수많은 디렉토리 중에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을 document root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디렉토리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index2.html 이라는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인 거죠.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manpstack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apache2에 그리고 htdoc라는 디렉토리 바로 이 htdoc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가 요 디렉토리가 document root라는 뜻이죠. 자, root는 최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document root라고 하는 것은 예, html의 html 문서의 최상위 디렉토리라는 뜻이 없겠죠. 지금은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꼭 html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요청하면 그 파일의 서버는 바로 이 document root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찾게 되는데 지금 비트나미로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document root의 경로가 애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manpstack 밑에 있는 apache2 밑에 있는 htdoc라고 하는 저 경로가 바로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면 그 웹페이지를 위치시킬 경로이고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제가 여러가지 파일들을 생성을 할 것인데 제가 생성한 파일은 바로 이 document root에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 그리고 그 코드가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작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맥에 apache mysq.php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거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가지 예제 같은 것들을 만들 건데 그 예제는 document root에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이번 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다 건지신 겁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설명을 드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127.0.0.1 0080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것은 맥을 쓰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다음 수업에서 저는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기준으로 해서 예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할 건데요. 저는 주소가 여기 여러분이 127.0.0.1 0080이라고 되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예제는 주소를 localhost로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localhost라고 적으면 여러분은 127.0.0.1 008080이라고 적거나 또는 localhost라고 적는데 008080을 적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8080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8080을 지금 깊게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port라고 하는 사실과 이 port번호를 맥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8080이라고 적는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아직은 잘 모르는데요. 아마도 이 맥에서 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 소위 port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이런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port번호를 제한했기 때문에 8080포트가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댓글로 설명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localhost라고 쓰면 여러분은 localhost 008080이라고 적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경로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맥에 apache.php.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다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새벽 1시 제가 새벽 1시에 수업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계속 졸면서 수업을 만들었어요. 한 10초, 20초 이렇게 자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해도 한번 운전을 시작하면 그 속도감 때문에 졸려도 계속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수업 만들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면서 수업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실수했거나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20분 가까이 되는 15분 가까이 되는 수업인데 제가 수업을 만들 때마다 그 수업에 있는 내용을 다 리뷰를 하지를 못합니다. 동영상을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놓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기까지 수업 만들고 이제 자러 가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